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. 오늘 하루에 컨텐츠는 포르자 호라이즌4의 기차 내부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게임에는 기차간 2대 정도 있을거에요.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 도심 중에도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도시에 먼저 한번 가볼게요. 오 기차! 자 기차! 잠깐 가만있어봐! 자 여기서 픽키 스타트! 여러분들 픽키를 누르시면 사진 모드로 바뀝니다. 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여기 앞에 들어갑니다. 출발 스타트! 자 들어오시면 여기 기관장님을 볼 수가 있어요. 하이어만 갔습니다. 자 보시면은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여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진짜 완전 실제 같은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옛날 게임에 나오는 그런 그래픽 같은 느낌. 하프라이프 1! 보시면은 여기 뭐 계기판 같은거 있고 여러가지 조작기들이 있는데 제가 구분이 잘 안가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람 손가락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의자 하나랑 그리고 다리도 있고 이 열차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! 세 칸으로 나눠져있구요. 보시면은 9-1번! 오케이! 제가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면은 이런식으로 의자가 구현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의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! 4명이서 마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계단 보이시죠?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 곳. 근데 참고로 문짝은 열리지 않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달리시면은 여기는 빈공간! 춤축을 놀 수 있는 장소! 반대쪽으로 오시면은 기사님이 또 있거든요. 하여 반갑습니다. 이분도 앞에 있는 분이랑 똑같아요. 근데 밖에서 보시면은 어차피 티가 안 나요. 그죠?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안보입니다.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. 어 이제 도심지역은 다 봤으니까 증기기관차를 보러 갈게요.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쯤에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기차를 찾아볼게요. 아니 또 기차가 찾을 땐 안보이네. 평소에 말하는데. 여러분들 기차가 안나오는 관계로 쇼케이스 이벤트 한번 들어가볼게요. 스타트! 출발 스타트! 출발 스타트! 자 일단은 여기 나가서 P키를 누를게요. 빨라가 빨라 빨라 빨라! 지금이야! 지금 지금! 자 이쯤에서 P키 스타트!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멈췄어요. 여기서 X키를 누르시면은 초점이 바뀝니다.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증기기관차. 지금 눈때문에 잘 안보이긴 하는데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보시면은 앞쪽에는 작은 바퀴 그리고 뒤쪽에는 큰 바퀴 3개. 이 기차가 얼마나 큰지 쭉 한번 볼게요. 스타트! 자 보시면은 뒤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끝이 없습니다. 여기까지 계속! 어디까지 가지는 거야 도대체! 여기까지! 제가 지금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. 여기는 끊겨있고 이렇게. 그렇다면 내부에 한번 들어가볼게요. 자 먼저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보시면은 그냥 텅텅 비어있죠. 여기도 그렇고. 그렇다면 이쪽도 한번 들어가볼게요. 여기가 어디지? 지금 여기 앞에는 텅 비어있는데 여기 안에는 무언가 구현이 되어있어요. 와 보시면은 열차에 장비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것이 바로 포로자 호라진포의 디테일. 정말로 세세하게 잘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이 뒤쪽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출발하트!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텅텅 비었어요. 그리고 이 위쪽에 그 연기 나오는 거 있고. 굴뚝! 안쪽으로 더 들어가볼게요. 여기는 벽! 나무 문이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죠. 한 번 더 들어오시면은 의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칸 두 칸.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나무 창문이 있고. 뒤쪽으로 넘어와 볼게요. 여기도 또 이렇게 시트가 있고. 여러분들 제가 옛날 기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. 이 칸이 한 칸 한 칸 다 막혀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문으로 들어가볼게요. 여러분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고 있어요. 옆 사람이랑 얼굴이 마주칠 일도 없고.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이 잘 보장이 되어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셰틴이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셰틴이었습니다.